이번 경주 강진으로 정부의 지진대응 시스템에서부터 지진에 대한 인식 부족까지 여러 가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서제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의 저자 이기화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한반도에서 관측사상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금이 간 곳도 있고 부상자도 있었는데요. 바다가 아니라 내륙에서 발생했단 말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진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이번 지진들은 경주 부근을 통과하는 대규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이 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산단층이 이런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이미 33년 전인 1983년 내가 국내 최초로 지지화케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주장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경주 지진들은 결국 제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산 활성단층을 최초로 이렇게 확인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주로 단층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진은 지각의 힘을 받아 변형되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지각의 약한 부분 즉 활성단층이 깨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이번 깨어진 지진이 이때 깨어진 지점이 진동하며 지진파가 발생하여 사방으로 전파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나무자를 굽히면 휘어지다가 결국 부러지며 부러진 부분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나라는 판 구조로 내거하면 유라시아판 내비에 위치하며 유라시아판은 인자판, 인도판과 태평양판과 각기 히말리아 산맥과 일본 해구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압축력이 우리나라에 작용하여 반도에 있는 활성단층들을 깨면서 지진이 발생해야 됩니다. 일본과 같이 지진이 정말 자주 발생하는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연구인력도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공하려는 사람들도 좀 비인기학과라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 같고요. 이번에 그나마 지진이 좀 크게 발생하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고요. 그런 면에서 박사님께서 쓰신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고요? 어떤 책인지. 제목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입문서이자 대중교양서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여러 특이한 현상들.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 이기세기 지구과학의 코페룬구시적 혁명을 불러온 판주론의 정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진학의 기여. 지진학이 밝힌 지구 내부 구조. 지진의 크기인 척도인 진도와 규모. 한반도의 지각구조와 지진활동. 한반도의 활성단층과 이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취급되어 있습니다. 지진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진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박사님께서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들이 많다. 이렇게 책에 적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눈에 띄는 지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20세기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진활동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과거의 사료,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 실력을 보면 약 2200여 회의 지진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분석하면 한 번도 매우 활발한 지진활동이 15, 18세기에 일어나는데요. 가장 큰 피해는 스톡일신라 시기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집들이 무너져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1943년 울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속도가 났으며 대구 안동 영덕의 성각시가 무너졌습니다. 이 지진들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들에 속하고 그 규모는 6.7로 평가됩니다. 이번 경주 지진은 한반도 남부 대륙에서 1978년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 지진으로 가장 큰 지진들로 평가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한반도에서 6.7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5.8의 강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도 6 넘어가는 강진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한반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 6.7 이상의 지진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합니다.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피해는 가공할 일에 이상되지만 정확히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피해는 진앙 부근의 건조물의 종류와 수량 그 건조물이 얼마나 지진에 취약한가 또 인구 밀도는 어떠한가 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78년 10월에 홍성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맹 피해는 없었지만 약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규모 6.7의 지진의 에너지는 5.0 지진의 약 50배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지진 이후에 일주일 안에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괴담도 떠들고 있거든요.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일종의 괴담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도 없고 일주일 내 지진이 더 올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100% 정확히 일어나기는 없지만 내가 평가하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진 가능성이... 여진들은 매우 작은 규모 지진에게 큰 문제가 안 되고 큰 지진이 발생하면 여진이 항상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일단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지만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박사님께서 지진 연구를 1호 지진학 박사라고 들었습니다. 미리 지금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건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미국 공보원에 가서 국제지구물리학관측연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지구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군에서 기상장교로 근무했는데 기상학이나 지진학이나 모두 지구에 관한 물리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지구물리학의 범죄에 속합니다. 제대한 후에 기상학보다는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지진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에서 지진학을 공부하고 1978년 서울대학 교수로 부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진들이 발생하지 않아 전공 분야를 바꾸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해 10월에 홍성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지진학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진 연구를 재하도록 함께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진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일단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안전처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정말 많거든요. 재난 대응 문자도 늦게 오고 안 오고 또 홈페이지도 마비가 되고요. 이런 내진 설계도 문제고요. 총체적인 시스템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진 예보가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지진 예보는 일본이나 미국같이 지진이 많이 발생한 나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데 지구 내부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최선의 방책은 지금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인데 이건 지진이 발생할 때 이를 빨리 통보해서 지진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국내 지진학부에 많은 연구인력이 있어서 활발하게 지진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내진 공학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자들이 국내 지진 환경과 권전문에 적합한 내진 설계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진학과 지진공학의 연구 수준은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지진제 대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반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지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진에 관한 많은 사적들이 출간돼야 합니다. 절제 대책,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는 바로 그런 취지에서 국민에 관한 지진 교과서로서 제어수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산활성단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지진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 연구가 주로 지진 활동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는데 지진 활동에 대한 활성단층이라든가 그 활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진 연구를 좀 광범위하게 가령 기초 연구, 지진 발생 매커니즘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각 구조, 또 이런 지진파의 전파, 이런 기초 연구도 수행을 해야 활성단층이라든가 지진 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충실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1983년도에 지진학회제의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을 밝히셨는데요. 이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또 지진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이 높이는 데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지진 이야기의 저자 이기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